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처럼 그냥 그지같은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야... 제정신이 아니야? 봅시다 제목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틀동안 외박을 하게 해달라는 마누라 어 그래 가라가 니가 갈 그 호텔 이름은 버본이다 원제 결혼기념일 선물로 외박을 시켜달라는 아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1년차 그리고 10살 딸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이들 아빠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마누라가 이번 저희 결혼기념일에 자꾸 외박을 시켜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이죠 말이 전혀 안통합니다 저 빼고 본인 혼자 보내달라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가자는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부부관계 나쁘지 않습니다 서로서로가 열심히 도와가며 애들 키우고 있는 중인데 벌이나 집안일 등등등 불만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각자 부모님들께 연락도 종종 드리면서 저도 많이 드립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고 또 생일이나 기타 여러가지 기념일의 경우 비록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라도 챙기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받고싶은 선물이 있어? 라고 물었더니 대뜸 네 2박 3일 외박권점죠? 이러는 겁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이랑 어디 멀리 놀러를 가겠다며 아니 정확히는 요구가 아니라 그냥 통보였어요 이미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잠시 대화체 뭐? 외박? 아니 그 사람들 내가 알기로 전부 다 유부녀로 알고 있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2박 3일 외박을 허락해주는 남편이 정말로 있는거야? 내 친구들이나 유부녀지 회사 동생들 중에는 아저씨 집안간 애들 되게 많다구 걔들이랑 놀러갈 거라구 아니 아무리 그래도 2박 3일 외박은 좀 그렇지 않냐? 게다가 우리 결혼기념일의 외박이라니 이게 말이 돼? 아니 내가 뭐 당신한테 돈을 달랬어? 아니면 비싼 가방을 사달랬어? 그런거 아니잖아 그냥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데 왜 그러는건데 아내한테 고작 그정도 부탁도 못 들어주냐? 동생들이랑 이미 이야기 다 끝났고 휴가 마치고 숙소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왜 그래? 당신 나 못 믿어? 진짜 사람 쪽팔리게 이렇게 만들거야? 야 지금 이게 부탁이냐? 통보지 아니 그리고 그걸 떠나서 나는 이거 아예 납득이 안되네? 이해를 못하겠다고? 반대로 내가 친구들이랑 2박 3일 동안 놀러간다 그러면 너는 이해할 수 있냐? 어? 그리고 그 시간동안 애들 어쩔건데 날짜가 하루정도 같으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지만 2박 3일 동안 집을 비워가지고 애 엄마가 뭘 어쩌겠다는거요? 어? 지금 제정신인거 맞냐 정말? 어? 어쩌긴 뭘 어째? 당신 나만이 있잖아 이래가지고 결국엔 크게 싸움을 하게 됐구요 일틀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냉전중입니다 정확히는 서로가 말을 안하고 있어요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는건데 저희 마누라 집에 갇혀 사는 사람 아닙니다 회사 동료 지인들 혹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으면 제가 대신 애들 돌봐주기 때문에 언제든 편안하게 놀러다니구요 거기다가 1년에 4번씩 분기별로 친구들 개모임이 있는데 1박으로 여행도 다녀오게끔 제가 편의를 다 봐줘요 즉 이번 일이 아니라 해도 1년에 최소 4번 정도는 외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 게다가 1박도 아닌 2박을 놀러를 가겠다라니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뭐 제 생각도 아닌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통보로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아내의 어이없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너무 무지하게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글 아내한테도 보여줄 생각이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진짜 얼탱이가 없네 저기요 아내분 너 미쳤어요? 결혼기념일은 바로 당신들 두사람의 기념일이지 너님 혼자만의 기념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결혼기념일에 외박을 하겠다니 아니 무슨 쇼인드 부부도 아니고 야 솔직히 말해 너 남자있지? 내 댓글 그러네 이건 같은 여자가 봐도 아내가 선 넘었네요 생일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에 외박을 하겠다니 미쳤구만 2번? 아니 1년에 4번 정도 외박하게 해준다면서요 그런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또 굳이 결혼기념일에 외박을 또 하겠다고 야 진짜 신박하네 아내분 제정신 맞습니까? 나도 여자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돼요 당신들이 2박 3일 동안 뭘 하려는지도 수상스럽고요 진짜 내 남편이 이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찔하다 결혼기념일에 이혼당하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 거야 뭐야 뭐야 이거 내 댓글 그래 뭐 2박 3일 동안 재밌게 놀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굳이 결혼기념일에 거기다가 애들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시댁에 맡기자고 미친 옆에 내가 바람이 났나? 그지 같은 소리를 하니 발상이 진짜 어머 제정신이 아니다 2번 우연히 결혼기념일과 상간남기념일이 겹쳐가지고 호텔 잡고 상간남이랑 2박 3일 동안 놀 걸 생각하니까 완전 신나나 봅니다 그래서 눈깔이 확 돌아버린 것 같은데 3번 결혼기념일에 2박 3일 외박이라니 저기였으니 네 마누라 남자 문제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해 보세요 아니 미친 저걸 누가 납득을 하냐고 누가 댓글 결혼기념일에 외도남과 2박 3일 여행이라니 완전 짜릿하고 흥분되겠네 좋겠다 2번 분명 100%야 커플로 가는 거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커플로 가면 확인 안되나 4번 2박 3일 그래 이건 뭐 그렇다 치자 100번 양보해서 그런데 동생들이랑 이미 얘기를 다 했다는 거 이건 뭐야 어? 이거 완전 미혼 마인드 아니냐고 저기요 아내님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요? 아니 너 혼자 결혼했습니까? 남편이랑 결혼했는데 왜 혼자 외박을 하겠다는 거야 사실 가정이라는 게 생기면 그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미혼으로 사는 건데 이 여자는 결혼은 물론이고 애아가 둘이나 있는데 계속 자유로운 명혼이고 싶은가 보네 정신이 나갔네요 5번 혹시 그 지인들이 스니네 부부 결혼기념일인 걸 모르나요? 만약 그걸 알고도 이런 거면 진짜 사람도 아니죠 보통 이런 경우 놀러가는 계획이 먼저 있다 하더라도 결혼기념일이 겹치면 조정을 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놀러를 가는 건 미뤄도 되잖아요 그쵸? 댓글 에휴 100% 바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날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 지랄이지 꿀꿀꿀꿀 6번 회사 동생들이 직장선배 결혼기념일에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자고 했다고요? 혹시 그 동생들 결혼 안 한 남직원들인가? 꿀꿀꿀 7번 남자가 평소 얼마나 숨막히게 행동을 했으면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에 외박을 하려는 걸까? 댓글 어 그래 너는 나중에 네 남편이 저 지랄할 때 반드시 꼭 웃으면서 보내줘라 알았지? 8번 정신이 나갔나? 어? 지 엄마한테 맡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시어머니한테 맡기려고 하네 저기요 남편님 님도 나중에 2박 정도 외박하고 싶을 때 있으면 장모님한테 애들 맡기고 놀러를 가세요 나도 여잔데 이거는 절대로 납득이 안 돼요 아씨 오늘 많이 속네 왜 이러지? 9번 내가 아무리 우리 신랑이랑 형제처럼 지내고 더운 여름 스치기만 해도 성질내는 사람이지만 결혼기념일 만큼은 둘이 같이 치킨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당신 나랑 살아줘서 고맙다 나랑 사느라 애쓴다 이러면서 서로 으쌰으쌰 다독이면 보내고 그러는데 결혼기념일인데 왜 밖을 쳐 기어나가? 외박을 하겠다고? 왜? 아니 도대체 그게 왜 필요한 거야? 그래도 가려면 신랑이랑 같이 가야지 정신 나간 옆엔네야 댓글 10번 쓴이가 쓴 겁니다 원문 작성자입니다 현재 집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니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중입니다 여전히 여하튼 여러분들 댓글들 다 읽어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그거 중에 몇 개는 마저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하... 그지같네 여하튼 제가 지금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잠시 담배 피로 나온 건데요 마음이 참 그지같습니다 어쨌든 대화가 마무리되면 추가 글 올리겠습니다 많은 좋은 감사드려요 더 있습니다 댓글 힘들겠지만 흥분해가지고 글부터 보여주지 말고 차분하게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거 진심입니다 2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이 있다면 지금부터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증거나 수집하세요 괜히 감정을 앞세우면 결국엔 쓴이 본인만 손해를 봅니다 아휴 힘내세요 3번 힘내세요 근데 마음이 참 착잡하시겠습니다 4번 이게 남자 문제가 아니라면 남편과 이렇게 감정까지 상해가면서 고집 피울 일도 아니죠 평소 친구들 모임이랑 또 여행도 자주 가고 한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굳이 그날의 외박을 또 해야겠다 이틀 동안이나 제 생각엔 이미 만나는 남자가 있고 그 남자는 쓴이 아내가 쓴이와 결혼기념일을 같이 보내는 거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즉 지들끼리 보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게 솔직히 제일 의심이 돼요 5번 아니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면 그냥 쿨하게 보내주면 되는 거야 아니 사람을 못 믿는 게 아니면 그냥 쿨하게 보내주면 안 되는 거야 의체증인가 여기 소설 쓰는 인간들 엄청 많네 야이 소름이다 나는 네가 같은 인간이라는 게 훨씬 더 소름이다 일단 2부 2부에서 뒷이야기 가져올 텐데요 일단 대충 정리가 됐거든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지금 이게 올라가면 대충 오후 6시 되겠는데 7시 안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